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아이온큐라는 제목으로 아이온큐가 UAE 아랍에미리트의 양자연구소와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저의 분석과 저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월 26일 소식입니다. 계약에 대한 요약은 UAE 양자연구센터의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물리학자들에게 양자 알고리즘 실험을 위해서 아이온큐 아리아 양자컴퓨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했다. 즉 이걸 풀어서 생각해보면 아이온큐 자체의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접근 관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딱 올려서 바로 계산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온큐 자체 클라우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돈을 주고 아이온큐는 이제 돈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양자컴퓨팅 산업의 선두 기업인 아이온큐가 아랍에미리트의 양자연구센터 기술혁신연구소 QRCTII라고도 합니다. 여기와의 새로운 계약을 발표했는데 이 계약은 QRCTII가 아이온큐의 산업을 선도하는 아리아 양자컴퓨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양자알고리즘을 테스팅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 CEO인 피로제품연사장님은 현대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혁신연구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상업화된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터 접근을 제공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양자컴퓨팅에 대한 관심은 중동에서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잠재적인 매출 발생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양자 하드웨어 혁신과 접근성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QRCTII 연구소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 급성장하는 양자컴퓨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큰 돈처럼 보이지만 큰 돈은 아닙니다. 수백만 달러는 일백만에서 천만 달러만 환율로 계산을 해봐도 한 10억에서 1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온큐한테 들어올 돈은 아마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중동 쪽에서 처음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글로벌 영향력이 늘어났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 연구자들, 엔지니어들로 이루어진 이 연구소는 상업적으로 가용한 양자 컴퓨터에서 더 좋은 양자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 등등 이런 양자 우려 완화 기술, 벤치마킹 최적화 등을 위해서 기술 연구소가 하고 있는 노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QRCTI의 연구소장이자 수석연구원인 라토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책임자인데 아이온큐 아리아의 접근은 우리 연구소 개발자들이 연산의 도전 또는 연산의 발전을 위한 양자로 강화된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알고리즘을 테스팅하기 위해 아이온큐의 하드웨어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뉴스는 아이온큐와 연구소와의 계약은 작년에 아이온큐가 독일과 이스라엘에 지사를 설립을 했고 올해 1월에는 캐나다의 인탱그 넷웍스라는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한 것에 이어서 최신 국제 개발 또는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저 자신만의 리서치를 해봤어요. 이게 뉴스만 그냥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분석이 들어가서 나만의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랍에미리트의 양자 컴퓨팅 현황이 어떤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두 개 뉴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21년 3월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혁신연구소 양자연구소랑 똑같은 곳인데 여기서 첫 양자 컴퓨터 구축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그게 이제 이 뉴스고요. 그래서 21년 3월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구축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 연구소장이 라토레 교수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인데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1년 8월에는 두 대의 냉동고를 핀란드에서 들여왔어요. 이거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절대 0도라는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스타트업인 킬리만저로 퀀텀텍이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양자 컴퓨터 조립에 들어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립이 됐으니까 어떤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잘 뭔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원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후에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23년 4월에 아이언큐 아리아 양자 컴퓨터를 써서 양자 알고리즘을 연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두 개를 조합을 해보죠. 그럼 저의 추측은 초전도체 방식을 갖다가 썼는데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의 한계점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는 우리가 하드웨어 쓰지 못하겠다 해서 이제 앞서가는 아이언큐의 이온트랩 방식의 하드웨어를 가져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써보자 라고 방향을 바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는 아이언큐께 뛰어나니까 이걸 쓰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해서 여기다 갖다 쓰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100% 옳진 않겠지만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이 요즘 부진하고 있다는 아이언큐의 입장과 일맥 상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만든 무바달라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2011년에 설립이 됐고 작년, 재작년 기준 운용자산이 약 380조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인데 여기가 2019년에 아이언큐 시리즈B 펀딩에서 참여를 해서 한 2% 정도 지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아이언큐와 중동 또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무척 가까운 것 같다라고 추측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추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아이언큐 주식을 그 2% 정도 400만 주는 이미 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아랍에미리트가 아이언큐를 깊게 연루되어 있다거나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관심은 있겠죠. 근데 이 무바달라라는 기업이 그거를 증거한다는 건 좀 억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측들이 생겨났을 때 이게 옳은지 틀린지는 스스로 조사를 해봐야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생각들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 자기가 직접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들을 보여드렸고요.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서 저의 의견 여기 이제 제가 깜빡하고 적지 않았는데 가을바람의 의견은 뭐냐 아이언큐가 독일과 이스라엘의 지사도 설립했고 인탱그 넷웍스라는 기업도 인수해서 이게 아이언큐 캐나다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중동에 제일 잘나가는 양자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한 10에서 100억 사이겠죠. 그래서 큰 돈은 아닌데 중동에 초전도체를 채택했던 기업이 이온트랩 하드웨어를 쓰기로 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의의가 될 것 같고 이제 이 TII라는 아랍에미리트 연구소는 21년에 초전도체 방식을 도입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아이언큐 걸로 바꾸고 그걸 쓰면서 알고리즘 분야에 집중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아이언큐가 주장하는 초전도체 방식은 답이 없다. 점점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탈을 날릴 거는 2025년에 아이언큐의 오류 수정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초전도체는 확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연구소는 초전도체 방식을 채택했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뭐 그거의 답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조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인데 초전도체 방식은 진입장벽이 낮아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대부분 채택하기 때문에 이온트랩은 진공상태의 챔버 안에다가 이온을 띄워서 레이저를 쏴서 조정하는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온트랩 기술에 지금 속하는 기업도 몇 개 없고 그 중에 아이언큐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이 연구소가 왜 초전도체를 선택했을까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연구소가 아이언큐의 이온트랩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엊그저께 올려드린 아이언큐 CEO 필요제품의 사장님의 주조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 2024년에 35 알고리즘 큐비트로 양자 머신러닝 분야에서 양자우위를 본격적으로 달성한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64 알고리즘 큐비트 달성을 해서 더 넓은 양자우위를 달성하면서 오류 수정까지 도입하게 되면은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차츰 차츰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언큐의 양자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채택돼서 큰 매출을 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장님의 말씀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뉴스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스펙 그리고 선도 고객들과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 그리고 새로운 양자 컴퓨터 발표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발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아이언큐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초전도체를 선택했던 양자 연구소도 아이언큐의 하드웨어를 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이언큐가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